금방 눌렀는데 안이동이 안됐어 일레븐 하기 힘드네 무튼간에 아 일레븐 한번 해봐야되나 일레븐 일레븐 먹을때 먹을때 개빡쳐 그러면은 일단 일레븐거 들고 이거 일레븐꺼이지 딱 봐도 빵 들고 봅시다 시작팀좀 보고 하자 준비되셨나요? 그럼 열심히 살아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식사를 시작해볼까나? 식사식 오늘 메뉴을 떠나? 폐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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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폐암 아 눈에 불켰는데 폐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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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폐암 시작부터 라면 grandson 됐다.. 신발 구했고 기름 지금 이제 저거 안 나오나? 마을에 간에 기름 안 나오던가? 그랬던 기억이 날랑말랑 하는데 누군가가 사망했습니다. 벌써 퍼졌어? 벌써 포파라다니러 가운 친구야. 나 저거 좀 줄래?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. 그렇지. 내가 우산을 들고 돌아왔다. 프라이팬을 내놔라. 오 라면이다. 쐈쓸. 쐈쓸. 프라이팬! 수많은 프라이팬! 수빵 맞고. 너무 미련 갖고 찾는거도 좀 그렇긴 한데. 생각해봤을때. 음성이 방금 왜 두번 녀석 출력됐지? 음성이 방금 왜 두번 녀석 출력됐지? 이 바블로우. 안 되겠다. 라면 불에 넣자. 안 되겠다. 라면 불에 넣자. 망치. 마을에가. 마치 이 꼬리 좀 하단 말이야. 내가 C플러스다. 육체 나왔구요. 잔뜩 먹어버렸네. 아하. 잘 먹자. 으흑. 으흑. 잠깐만. 이러면 말이야. 일단 락자 만들구요. 물에. 전 채우고. 전 다음에. 이거 챙겨서. 연못 갑시다. 오. 무기 바로 올릴게요 칸 부족해서 하나 마시고 하나 이거에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이거 붕어 붕어 잠깐만 이거 그러고 보니까 안 나오지 그래 학교 내가 방문 아닌데 누군가 찍었네 만년필 미리 챙겨놓고요 빈도 좀 필요하니깐 블레딘거 등살로 가서 머리부에서 생라멘이다 생라멘 아 뭐가 많은데 좀 애매하다 잘 먹었습니다 자 식사 시작 오늘어야 아 고점 보는게 역시 안되네 고점 보는게 안돼 너무 안타까워 오 잉? 두개 나오는데 잠깐 눈에 불 켜졌다 눈에 불 켜져있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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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제이 씨구나 알렉슨 들어갔어 잔뜩먹어버렸네 음 이중출력되는 버그가 있네요 뭐 그렇게까지 문제는 안될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현재 생존률은 50%입니다 머리 끓입시다 끓이는게 맞게 다음 오면서 렛쓰 와 나이쳐버린건 아깝긴 한데 뭐 끝 이제 금지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머리 종이 나를 그 다음에 골목길 가가지고 장갑하고 기타 등장하니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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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지금 곰 찾아야되는데 흐흐 곰 체크하러 다녀야되는데 첨뚱 먹어버렸네 아 템칸 음 먼저 비웁시다 아 호텔에 티비 나오던가 호텔에 티비 안나올건데 하지만 호텔은 여러가지가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음식이 갖다 쓸 수 있는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마실것도 그래서 제 머리는 조금 무시하고 마실거 될 수 있는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마늘 몇개 나오지 마늘 두개 나오던데 호텔 두개 다 찾았구요 호텔 두개 다 찾았고 호텔 두개 다 찾았고 내려갑시다 그렇지 쿠키 초코 쿠키 호텔 초코 쿠키 유 유리 장 그렇지 잘 나오는군요 구경 망치에 기타봉 등 망치에 본드였군요 망치에 본드 본드는 공장 가서 쳐다 iphone 망치가 분리되니까 공장가서 본드하고 그 철사하고 같이 좀 찾읍시다 철사만 나오면 된다 철사나오고 배터리 대충 어디서 얻으면 풀템이다 사람이 5명.. 나 빼면 4명이겠죠? 몇명 안남아서 안보이네 아 방금 뭔가 많았는데 잠깐 떴을때 뭐가 많았었는데 풀템 끝 이제 돌아다니면서 애들 때립시다 세번째 금지구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누군가 금지구역에서 지켰다 감자튀김받았고 눈에 불 켜져있고 약주! 약주래 눈물에서 소리 들렸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오오오오오 나이스 얘 몸 몇초더라? 몸이 2분 50초인가? 다음 금지구역 대략 1분? 대략 1분? 어? 위클 차단은 없네 오랜만에 적어놓을까 지금 여유가 너무 많이 남는데 담배잎이 마렵기는 한데 그러면은 오랜만에 저거나 만들까요? 예 뭐 이거저거 많이 필요하지 돌멩이 이제 필요 없고 밥때를 돌멩이 왜 있냐 공학기계 필요하 우물가서 이제 마실꺼죠 굉장히 시끄럽다 한다 가보자 더 빨라 더 빨라 감자 소리가 났잖아 소리가 나서 왔는데 왜 아무도 없는거야 감자 났지 밥까지 나 분명 눌렀는데 안이동이 안됐어 나 분명 눌렀는데 일레븐하기 힘드네 오 소재 나갑니다 아 준비당하는 기분이야 보릴라 죽었어 아 까맨 까맨 호우 아니 그 별거 줄거 없으시면서 이런걸 저 갖다 주시네 여기 현우면은 그럼 여기 밥하라겠나 밥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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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뜩 먹어버렸네 식사 밥하라 이제 자폭들어다니면 못쓸건데 아 죽었네 바바라 여기 바바라 시체가 누워있다고 해서 루팅을 좀 할라하는디 별거 없네요 얄 오오야 니가 야 까마귀도 아니고 니가 이런걸 준다네 이런게 아닌데 까마귀도 아니고 야호 오오 캠창 터진다 하하하하 무언가들이 나한테 뭔가 많이 주고있어 이 년전이야 나는 체력 350에 방어력 300 넘어가는 이 년전이라고 해 통하신다는 준비 많이 되어있니 아 아 아 내 폰 깔아 진짜 아 앞판에 와가지고 뭐 너무 이쁘다 아 먹었나? 먹었다 나이스 먹었습니다 집에 아 내 폰 다시 꿈을 택하겠게 사무요 2차파면 되잖아 행복한 맛의 비결은 역시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와 0킬 우승 나 불쌍 우승했어요 아휴 이리나 여기나 사람 못 죽이는 건 똑같네 아휴 아휴 아휴